아니야. 리시 해주세요 리시 해주세요 를 레이호 오케이. 이게 뭐야? 혼자보고! 아! 혼자야? 어! 저 친구 얼론이야? 혼자야 이거. 솔로 솔로. 정글로. 소스 솔로만? 컴미드 AP. 딱 좋아. 이러면 왜 존재아? 정글 미드 싸우면서 질 수가 없어? 바로 간다. 이거 정글이지? 이러면 아카디가 정글인가요? 잭스 정글인데? 아 잭스 정글인데? 잭스 정글인가? 이거 편하다가 잊을 수도 있고 이럴 때 아니면 전판에 저랑 싸우고 저의 심기를 매우 불편하게 한다고 만났는데 아야. 리시 오십니다. 여러분. 이런 거예요. 아. 아 진짜. 왜 돌리는 줄 알았어? 오케이. 마! 들어와라. 말 타려고 번뜩 딸려오네. 이거 올블르다. 올블루. 어. 확률은? 100% 예. 넷. 아 이거 에반데 아! 아 틀 안 써야 되는데 아 스트레스 아 틀어버리겠네 친구! 여기 정글 이게 약점이 안 터지나? 야야야야야야야 우리 정글 왜 반대편이야? 아 뭐해? 나는 진짜 피오라가 죽었으면 좋겠어 나는 피오라가 안 죽으면 나 게임 안 해 집에서 같이 와 있네 탑비로 죽고 있는데 와 우리 정글 뭐해 아 뭐야 믿음의 쪽 조심하셔 안 조심해도 돼 나 바로 뒤에 있어 이거 웬만하면 집 사는데 아 쉿 야야야야야 거기 클레드가 클레드가 웨이브 개뽕이야 이거 파 아 정말 안 돼 천번가 클레드가 우천번가 한 구천번인데 아 말했는데 이거 1회찌 같은데 1회찌 같은데 1회찌 야 죽냐 이거? 미친놈 와 어떻게 스펠일 다 있어 스펠일 다 있는데 왜 죽어? 어? 와 나 진짜 스펠일 다 죽었다고? 스펠일 다 죽었다고? 말이 안 돼 이거 어? 스펠일 다 있는데 다 죽는 게 말이 안 돼 진짜 와 스펠일 다 했는데 스펠일 다 했는데 스펠일 다 했는데 미드가 죽으면 샤후 형 조금 실망인데 눈이 안 뜨는데 야 오후 오후 샤후 아예 관심차가 안 돼 오후 오후 야 이거 야 이걸 이걸 봐 올블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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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다 따이브야 이거 다 따이브야 다 따이브야 다 따이브야 죽어? 일로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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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그걸 아 이거 에바지 펠 있긴 있는데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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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바텀도 많아 나 바텀 두 번 죽여줬는데 왜 죽냐 아 이거 너무 스트레스인데 이게 뭐야 저 보호막 뭐야 탑 다이브 돼 탑 다이브 돼 탑 갱은 가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가고 있어 가고 있어 그냥 바텀 벌써 이겼어 안 잡을 거 같은데 못 잡을 거 같은데 네 오케이 다이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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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여깄다 여기 있다 무섭건데 이거 라칸도인거든 갈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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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친구 저 친구 저 친구 뭐 안 되는데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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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된다 트레쉬 없어 아 못 이겨냐 라카 일단 해봐 우리 둘끼리 해보자 아 이게 뭐야 여기까지 여기까지 천천히 뒤만 잡으면 이겨 오케이 둘이 다 해봐 라카 이거 타퇴가 없다 애 스포 나갔는데 lean 자 바텀 위에 미는데? 아우 나 이제 내려가자 간다 이제 해봐야 돼 해봐야 돼 지금 싸워도 돼 울려도 돼 그냥 다 해 너 하고싶어 다 해 잡았어 와 야야야 잡았어 잡았어 여기도 잡았어 한 명 쟤 너 불러불러불러불러불러 됐어 아 안돼 소리가 없을 때 어떻게 쓰냐 나 이거 잡을게 잡았어 잡았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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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씨구 와 이거 수직 갔어 탑다이브 탑다이브 탑 두 이 빠졌다 이 빠졌다 형 바로바로 바로 야야 야 야 이거 그걸 왜 해 가비 그냥 시간 남아서 가본 거야 시간 남아서 어 탑 탑다이브 탑다이브 말 내렀잖아 지금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얘 여기 있어 이거 할만하거든 나 키 없어 키 없어 한 번만 빼봐 한 번만 빼봐 형 시식 걸리면 죽어 아이고 이거 판빼하니깐 아니 그거 Q만 Q만 Q를 봤는데 왜 아 진짜 난 대박이다 나 이제 가 이제 가 이제 가 야 이거 다 잡았다 다 잡았다 기다리 뭐했는데 뭐해 예 무슨 일이야 아 이거 음소를 나 될까 안 돼 뭐야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그치 형 나 미안한데 카치스 땄어 와 나 뭐지 홀리 유아 프리킹 고수 오우 잡아라 뒤에 양갱 양갱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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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야야 나 갔어 갔어 버려 나 죽으면 진짜 게임 안할래 와 와 씨 아 이걸 내가 왜 죽어야 돼 아 나 죽으면 재미없는데 아 아 죽으면 안 되는데 아 아 죽으면 안 되는데 아 나 이거 집 갖다가 태모 퍼부해줄까 아 아 아 니텔은 아닌 것 같은데 배워바지 이렇게 아니었게 일단 그럼 볼게 아 얘네 왜 여기 있어 근데 어 니텔은 안 돼 만약에 여기서 니신 보이면 할만할 것 같은데 와 와 와 와 여기는 근데 이제 난장판 싸움 부족할텐데 뭐야 뭐야 저거 내봤는데 이거 개망했다 우리 커버 없음? 나 봐줄게 아 아 씨 브라이 개망했어 아 미쳤네 그냥 그라하스 아 아 아 정말 3렙 차이인데 이거 아우 쉣 그라노플 와 이걸 그라노플 와 이걸 그라노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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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아 아 저 안으로 들어가 아 어디다 지금 개망했다 지겠는데요 이러다가 이러다가 질만 하겠는데 그라노플 그라노플 이겼다 이건 그라노플 그라노플 살만한데 나 붙어줄게 그레인거 없어 뭐야 이 친구 그라노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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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뺏으려고 하다니 하찮쿵 대지옥 먹자 잭스만 잭스 잘 생각해야될 것 같은데 그럴까봐 지명 제가 좀 그라노플 그라노플 클라우드 그라노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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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레 이거? 그냥 리덜리 신인가? 이거 하지 이거? 내가 파탄미니까 게임 이겼네. 와 이거 뭐지 피오라 한 거가 없네. 와 이거 파탄미니가 급해가지고 싸운 걸 다 가져갔죠? S 플러스다. 와 나 S 플러스야. 야. 일시당. 안 나왔어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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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